안녕하세요. 헬스코리아 뉴스에서 이순호 기자께서 아주 셀트리온에 대한 정확한 기사를 써주셨네요. 토요일 아침 아주 기분 좋은 기사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오락가락 질병관리청 천당과 지옥 오가는 셀트리온 레큐로나 제목부터가 아주 마음에 들죠. 최근 인도에서 유래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 감염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그 확산세가 여타 변이 보다 심각해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사양이 정식으로 허가된 치료제는 단 두 개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레큐로나와 길리얼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그것이다. 정부는 이중 레큐로나를 콕 집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영 찝찝하다. 국산 항체 치료제에 지나치게 박한 평가를 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질병관리청 지난달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레큐로나가 인도발 델타형 변이에 대한 중환응은 현재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세포주 수준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레큐로나의 효능을 분석한 결과 다른 국내 유행 변이 주에는 중환응이 유지됐으나 델타 변이에 대한 중환응은 현재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세포주 수준의 실험은 최종 결론이 될 수 없다. 실험실이 아닌 생체내 실험, 즉 동물 실험과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레큐로나는 남아공발 코로나19 이탈 변이에 대한 세포주 실험 수준의 효능 분석에서 중환응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으나 페렛 및 실험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약물을 투입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바이러스가 역할을 크게 감소하고 체능 감소도 줄어드는 등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따라서 세포 실험 결과관으로 약물의 효과가 있다 또는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이는 질병관리청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질병관리청은 레큐로나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부연 설명 없이 델타형에 대한 동물에서의 효능평가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한 줄도 채 되지 않는 코멘트로 추가로 남긴 채 발표를 끝냈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고 우리 국민들은 유일한 국산 치료제인 레큐로나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다고 받아들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반응돼 셀틀린의 주가는 이날 5%가량 떨어졌다. 회사 측이 곧바로 반박자료를 배포했으나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웠다. 이랬던 질병관리청이 이번엔 레큐로나가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며 기존과 상반된 발표를 내놓았다. 동물 실험을 해보니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중요한 발언이 추가됐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 치료 효과를 정확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효능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레큐로나가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효과가 현저히 털어진다는 세포 실험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없었던 발언이다. 따라서 당초 세포 실험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다만 동물 실험이나 임상시험을 통해 추가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부연 설명을 했어야 옳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질병관리청의 평가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 이슬우 기자 대단한데요 아주 좋습니다. 질병청의 오락가락 행보는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상반된 발표를 접한 환자와 의료진은 레큐로나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청의 발표는 형평성 논란도 일으키고 있다. 당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의 효능 평가는 국내에서 상용화된 레큐로나와 렘데시빌을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델타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레큐로나만 평가 대상에 올랐다. 넘치는 내곡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언제부턴가 렘데시빌은 제외한 재래큐로나만을 대상으로 변이 효능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자칫 국산 치료제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600명을 넘나드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치료제에 대한 효능 평가는 꼭 필요하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그 결과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일관적이고 통일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원경 청장을 비롯해 질병관리청인 직원들이 하루도 편하게 쉴날 없이 방역 업무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국민들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결과 발표에만 급급할 경우 공익적 목적은 쏙 빠진 단순한 성과 자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 자국의 코로나19 치료제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레크로나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망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선정했으니 이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질병관리청의 오락가락 발표에 여러 아쉬움이 남는다. 코리아엘스의 이순호 기자 같으신 분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 메이저 일간지의 의학 전문기자로 갔으면 좋겠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이순호 기자께 응원의 이비일 하나씩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